그리고 항상 도아가 응원한다는 거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을 바라보면 친구 참 불안해 불안한데 생쇄해 남자 bj 이상한 월드컵 해요 아 나 됐어요 뭘 그런 걸 해요 부질없게 내가 연예인 월드컵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랑 사귀어 준대? 참 부질없는지도 한다 진짜 아 우리 오빠들 아 이건 아니지 나는 지삭이 오빠 아 근데 김영광이 좀 멋있기네 영광아 나 너 찝었다 영광으로 생각해 알았어? 공유 Vs 이병헌 유오빠 유오빠 지철오빠 안녕 나 도아 지철오빠 안녕 오빠 보고 싶었어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병헌씨 우리 유오빠 가리시지 마세요 이병헌씨 강동원 Vs 김강우 동원이 오빠 뽑아줘 나 가오 유지탭 Vs 홍종현 정말 세상은 왜 이럴까 너무 고민이야 그래도 홍종현 유아인 Vs 강하네 유아인 Vs 강하네 유연석 Vs 김영광 얘들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진짜 강하네 아 둘 다 가지면 안돼요 유연석 롬빔 VS 강하네 강하네 여진구 VS 이민호 진구 오빠 지창욱 VS 최우식 지창욱이야? 여러분들은 지창욱이야? 지창욱 멋있긴 하지 장근 지창욱이라고? 전부 다 지창욱이네? 이황후의 지창욱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지창욱인데? 기생충에 나왔던 최우식씨가 기생충에서 보였던 행동들이 너무 귀여운게 많았거든 지창욱 가자고? 지창욱 갈게 고민이었다 지창욱 VS 여진구 진구 오빠 현빈 VS 호지섭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어아아 여러분 누구 하시겠어요? 제발요 아이 컨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빈이 오빠 이재훈 bs 김성우 재훈이 오빠 공인 bs 강원 아아악 피곤 아니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냐면 강원우씨는 내가 우리 뽀뽀 한번 할래? 이렇게 하면은 으으ıld 동생같은 매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공인은 우리 뽀뽀하면 안되? 라고 했을때 바로 mos 뽀뽀할 스타일 그럼 공인 보자 이재훈 vs 현빈 이재훈씨는 내가 안으면 자기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나를 꼭 안아줄거 같고 현빈은 내가 아吸 메시지 안아서 이무에 뽀뽀해줄거 같고 현빈 여러분 빨리 정해주세요 빨리 정해주세요 아무나 찍을게요 빨리 정해주세요 여진구씨 알았어 그럼 진구오빠 현빈 vs 김강우 아아 상상을 해보자 현빈이 도아야 밥 먹을래? 상상 응 먹을래 김강우와 도아야 밥 먹을래? 응응응응 아아 잠깐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되지? 좀 선비했나? 모르겠다 공유 vs 여진구 아 나 진짜 아아 그래도 유오빠 유오빠 사랑해 유오빠 일단 아이컨택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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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유오빠 도아 올바드 유오빠 유오빠 들어도 멋있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나이가 들수록 예뻐 오빠 안녕 오랜만에 마음이 되게 행복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